자 다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모 개나 소나 다 갖고 다니는데 명품이랍시고 가방 따위에 몇백만원 쓰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나 정말 궁금해서 뭐라 여자분들 명품 매누이 이유가 뭔지 나 궁금해요 명품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나 궁금합니다 명품이 필요한데 가방은 필요하죠 살면서 우리가 짐을 싣고 다녀니까 필요한데 근데 가방은 뭐 백팩도 있고 많습니다 스냅백도 있고 많은데 음... 명품을... 매는 목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왜 매는지 나 궁금해 3천원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자분들 명패백 매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실용성 그닥이단 말이에요 실용성 왜냐하면 명품백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큰 것도 있지만 들고 다니기 좀 편하지 않다거나 그리고 이 명품백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수납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책 같은거 못 넣자에 책 같은거는 뭐 실용성은 빼빼기 짱이죠 실용성은 뭐 사무적인 용품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명품백이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실용성을 따지면 명품백은 그렇게 난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작잖아 그렇다 보니까 굳이 젊은 사람이 명품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이 명품 빼고 매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양수님 본인이 아니겠지만 저기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시내 같은 데 가보면 나보다 훨씬 어딘데 내 조칼볼 돼 보이는 애가 이제 샤넬이나 구찌 프라다 같은 거 매고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얼마 안되지만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봅니다 마코테크님 감사합니다 어? 저 나이 때 돈이 없는데? 어? 저 나이 때 분명히 쟤네들 돈 없을텐데 어디서 돈이 났지? 쟤네들 직장 다녀봐야 얼마 안될텐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저 나이 때 저 나이 때 여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직장 캐봐야 월급 얼마 안되요 근데 그 월급 얼마 안되는 걸로 저 명품을 사버리면 음... 돈은 언제 모으지? 명품뼈가 산다는 건 좀 나쁘게 말하면 돈을 안 모은다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얘기죠 저기 돈이 다 나가니까 명품뼈가 사면서 일시불로 구매하신 분은 없을 거에요 카드로 아마 신용카드로 구매하겠죠 신용카드로 긁어서 구매할텐데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리고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하는데 할부로 못내가지고 이 리볼빙이 세 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개 정도는 괜찮은데 한 개 정도 근데 문제는 그런 거에요 한 개 정도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한 개 안 괜찮지 않냐? 그러면 또 사다가 딸이 쩔고 이뻐 그럼 저거 사고 또 저거 사고 또 저거 사고 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에요 담배 한 가치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럼 담배 한 가치만 피입니까? 담배 한 가치만 퍼요? 왔는 김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냐? 한 잔 먹고 가자 그럼 한 잔 먹어요? 한 잔 먹습니까 아니잖아 저게 한 개 정도만 끝나면 문제 없겠지 근데 한 개 정도는 안 끝나니까 문제죠 그것도 명품을 어린 나이 때 좋아하는 사람은 한 개를 절대 안 끝납니다 어린 나이 때 명품을 좋아한다는 건 명품이 맛을 안다는 거다 그럼 이거 한 번 맛본 게 다른 가망 맨다고 과연 해소가 될까요? 아닙니다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 그건 똑같은 맛 아니면 그 이상의 맛을 원해요 남자도 그렇잖아요 카푸어도 한 번 외차 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E클 타쓰니까 다음에 S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엠도 S5 타쓰니까 다음에는 카이엔 도전해봐 이게 안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나이 때 명품을 사는 게 위험해요 위험하다니까 처음부터 큰 걸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잖아 얼마나 이게 겁이 없는 행동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카드로 지르는 거 아니니까 카드로 지르면 신용카드 3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할부의 3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할부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2월 시키잖아 2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리볼빙의 세계에 웰컴트 하는 거죠 웰컴트 그리고 하나도 이게 명품백이 재테크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테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재테크를 할 거면 메고 다니면 안 됩니다 메고 다닌 자체가 재테크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재테크를 하려면요 일단 명품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것들을 재테크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메고 있는 그런 백은요 명품백 중에서도 흔해 빠진 거예요 명품도 여러분 소장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모델이 좀 인기 많고 그런 것들은 소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재테크할 거면 함부로 메고 다니지 말아야지 박스에 거의 모셔놓거나 여러분 명품 같은 거 재테크해 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형 가치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박스도 버리면 안 되고 흠집도 나면 안 되고 내용물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명품뿐만 아니라 따는 것도 그렇대요 나이키도 박스 있냐 없냐 주황색 나이키 박스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박스 없다고 하면 할인받을 수 있잖아 안 그래? 주황색 나이키 박스 있냐 없냐 차이 큽니까 안 큽니까? 나이키 주황색 박스만 있으면 됩니까? 박스 안에 뭐 있어야 돼? 그 포장이 있잖아요 그 종이 그거 포장 돼 있냐 없냐 그것도 따지고 그리고 또 뭐 있어? 나이키 살 때 그 태그 있잖아 주황색 태그 있냐 없냐 따질 거 아니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가가 되죠 에누리 가능하잖아요 풀셋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신발도 그렇잖아 전자기기도 그렇고 전자기기도 여러분 아이폰 같은 거 살 때 아이폰 기본 박스 이런 거 없으면 가격 떨어지죠 떨어지잖아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명품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렇게 함부로 밖에 메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길가에 메고 다니면 있잖아요 명품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안 부딪힐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손으로 이렇게 딱 부딪히고 있다 하더라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많이 부딪히면 스크래치 납니다 스크래치 나요 그러면 상품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데이고 먼지같은 묻으면서 더러워지잖아요 가죽이잖아 가죽 가죽이라는 건 해지잖아요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가면 당연히 해지지 그리고 어떻게 재테크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재테크가 돼? 이미 중고 물건 대보냈는데 안 그래요? 정말 재테크로 하려면 메고 다니면 안 되고 명품 중에서도 정말 소장 가치가 높고 아무나 안 가지고 있는 거 한정판 같은 거 있잖아요 명품이 재테크하는 사람은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명품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니 뜯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거 있죠 진열만 시켜놓고 안 뜨는 거 있죠 그게 재테크지 그냥 어디 다니든 그냥 마음대로 메고 다니면 그거 재테크가 아닙니다 아 재테크가 아니야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 안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쉽게 말해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메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소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높지 않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쓰다보면 이제 해지는 거고 한 거 되니까 뭐 명품 매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명품을 내고 나서 견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견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여자분들 중에 마통 뜯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마통이나 지인아님 감사합니다 마통 같은 건 아니면 이볼빙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리볼빙으로 쌓인 빛이 7조랍니다 더 올라가겠죠 어린 나이때부터 리볼빙 3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죠 남자보다 여자보다 나오기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소득이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 나이때 어린 나이때 명품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버리지도 못하는데 그 명품을 산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긁었을 테고 그거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외회차를 쉽게 뽑는다거나 명품 빼고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돈을 법니다 아니 돈을 안 벌거나 지금 젊은 친구들이 백수도 많아요 아니면 알바 같은 거 연명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명품을 뽑는다고 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품 부담스러워서 필요 없네요 편한 것이 좋죠 여기저기서 가지고 있는 명품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 여기저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한 바퀴 돌면 여자들이 메고 있는 가방이 그 가방이 그 가방이에요 특히 샤넬 흰색 가방은 한 여셀곰이 메고 있어요 그게 뭐 동호회야 동호회 샤넬 흰색이 있죠 칼라풀한 거 그건 완전 동호회 수준입니다 나중에 종무하셔도 되겠네요 모이면 꽤 될 겁니다 까만색 구찌 가방도 모이면 그 맨 사람들만 다 모이라고 하면 해체 모여하면 게임 모일 거야 아마 이게 보면 다 봤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장같이 있고 뭔가 좀 예뻐 아이덴티가 확실한 그런 모델보다는요 어디서 봤던 모델이야 어? 저거 그 앞에 사람들 메고 갔는데 그런 모델이야 대부분 뻔한 모델이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메는 명품 빼고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같은데 연예인들이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부러 요즘에 PPL 많이 집어넣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보고 사라고 특히 더글러리 보면서 그 더글러리 나오는 그 제가 보니까 차지용씨 명품 빼고 컨셉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 사시는 거 같아요 그 모델 검색하고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냥 작품을 보는 거로 끝내면 좋을 텐데 그걸 굳이 따라 할 것까지 참 좋은 거 참 좋은 거 따라 하네 진짜 역할도 좋은 역할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찌개한 역할이잖아요 그 차지용씨가 맡는 역할이 굉장히 좀 된창 이미지에다가 된창 이미지에다가 굉장히 약간 여자 찐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참 좋다고 그거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난 오히려 있잖아요 난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자분들이 그런 명품 같은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스니커즈에 캐주얼 차량이 있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거든요 아니면 있잖아요 그냥 보세 같은 걸로 사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여 그게 우리 명품을 하면 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저 명품 샀기 때문에 이 사람 있어 보인다는 생각보다는 저 명품 샀기 때문에 통장은 거지겠네 저거 샀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얻어 먹겠네 돈은 없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도 한번 공감하시겠어요 남자분들이 만약에 소개팅 나왔어 여자분 명품을 메고 그러면 대부분 여자한테 사줬을 겁니다 돈을 내는 적은 없었을 거예요 남자들도 몇 번 소개팅 봤으면 알 거예요 아 명품빛 메고 있네 그럼 이 사람 돈 없겠네 나한테 사달라고 하겠네 왜냐 저기에 돈을 다 꼴아박았으니까 그래서 명품백 메는 것보다 그냥 옛날처럼 빈티지 같은 거 있잖아요 빈티지 같은 것들 그런 거 하는 게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런 거 하는 게 그냥 뭐 나이키 융당을 신고 뉴발란스 융당을 신고 그냥 캐주얼 차림으로 입는 게 훨씬 더 예뻐보여요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있는 분들 많았잖아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 불과 6,000년 전만 해도 빈티지 패션 많았잖아요 그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청바지 같은 거 왜 수선해가지고 스커트 만들어 입고 많았잖아 근데 왜 없어진 거야 이게 그런 거는 굉장히 시정성도 있고 재하정도 하고 리폼해서 입고 좋았잖아요 그런 게 더 매력 있어 보인다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보다 실속을 켜야 돼 실속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샤넷 백매는 여자분들보다 그냥 일반 스니커즈 신고 그냥 에코백 매는 그런 분들이 더 좀 멋져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자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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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